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도 춥고 그래서 군고구마를 만들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껍질을 씻었어요 껍질은 베끼지 않고 이렇게 크기도 조금 크길래 이렇게 반으로 잘랐어요 반으로 잘라서 그러면 반으로 자르면 그 시간도 적게 걸리겠죠 그쵸 자 이렇게 4개를 했어요 4개를 하니까 요 강 오븐에 딱 맞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는 250도 입니다 250도 에서 몇 분이요 저는 25분 구울 거에요 그런데 이제 자르지 않았을 때는 45분 동안 구워야 되거든요 저는 반으로 잘라기 때문에 25분 만에 완성되겠습니다 겨울에 최고의 간식은 군고구마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걸 뒤집어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해도 잘랐는 부분이 좀 단단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뒤집을까요 뒤집어도 되겠어요 뒤집어서 이렇게 구우면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예 자 25분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 먹는 것보다 요렇게 먹는게 훨씬 맛이 나더라구요 네 250도 맞춰주시고 자 25분 25분 26분에 맞춰주시고 250도에 25분 25분요 네 기대됩니다 기다려 볼까요 그러면 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음 냄새 아 궁금하면 냄새 납니다 아 네 몰랑해졌어요 요즘 하얗게 보여도 만지를 보니까 몰랑해졌어요 맛있겠어요 우리가 4쪽 씩 먹고 그 다음에 이것은 조금 많아요 그죠 4개 했거든요 4개 했더니 조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따만 놓고요 이렇게 3쪽 씩 먹어볼까 오늘은 저녁 대용으로 이것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냄새 좋습니다 아 구수한 냄새 좋아요 한번 잘라 볼까요 하나를 몰랑몰랑 뜨거워요 뜨거워서 장갑을 뜯거든요 밥먹고 와요 제가 징고 오겠어요 탕맛이 많으셨는데 맛있겠어요 한번 먹어볼까요 제가 먹어볼게요 음 당도도 좋아요 아 예 그러면 저도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어 그거 나눠오세요 자 이거요 네 아니 아니 그 자리 나눠세요 음 맛있어